와... 우리 그 숙소는... 제가 15살 때 왔으니까 지금 24살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왔어요. 진짜? 나는 매점 회사 오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숙소 들어가서 쭉 산 거야. 너는 왜 얼굴에서 왔으니까 바로 숙소가 안 보고. 나도. 왜 그랬지? 나 왜 그랬지? 후회요? 어, 난 후회 좀. 너무 힘들었어. 맞아. 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안 듣고 들어왔어요. 딱 도착했는데 엄마 봐, 이제 갈게. 근데 내가 어딜 가? 나, 너 이제 멤버들이랑 자고 지내야지. 너 내 옆에 춤 되었어, 나 처음으로 왔어. 나 울었어, 울었어. 나 울지? 나 어리잖아. 나 막, 어디 가? 나 어리잖아. 저 15살. 아, 안 있어! 안 있어!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생각나. 저희가 더 많이 즐기고gesetzt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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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래. 나 채원님. 이만큼 밖에 안 마셨는데. 이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셨어요. 이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.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. 아, 마셨어요. 응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어 그런 걸로 우는 게 난 너무..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어렵지 나도 엄청 울었는데 뭐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우리 넷에서 제일 끈끈해진 시간들이야 맞아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